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필립보서 2장입니다.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의를 받으려 함이니. 이른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델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보금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극률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극률히 여기사 내 근심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에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리뽀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리뽀 교인들은 사도바울의 성교 여정에 늘 기도와 물질로 그리고 또 사랑으로 동참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어제 본문 1장 3절 말씀이었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가택연금 형식으로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그때에도 빌리뽀 성도들은 아예 한 사람을 파송해서 바울이 쓸 것도 공급하고 그리고 또 바울 옆에서 그를 성기도로 대표자를 보냅니다.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5절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먼 로마까지 와서 바울 옆에서 그를 열심히 성기고 또 도왔습니다. 빌리뽀 교회의 대표자로 그가 왔기에 그는 아마 빌리뽀 교회의 이야기들을 바울에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선생님 지금 루디아 장로님은 잘 계세요. 그 가족들도 건강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자손들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아마 이런 식으로 교회의 근황에 대하여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리뽀 교회의 초대 단임 목사님이셨으니 그러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갑고 그리고 그들을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는 교인들의 근황만이 아니라 빌리뽀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바울에게 전달을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든든히 서 있는 빌리뽀 교회였지만 그런 교회였어도 지금 시험거리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들은 빌리뽀 교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이제 2장과 3장에 걸쳐서 바울의 권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다시 편지로 보내게 되는데 그게 빌리뽀 성인 거예요. 오늘 19절 이후에 보면 이 편지를 이제 다시 에바브로디도에게 들려서 보낼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수제작격인 디모데도 함께 보낼 테니 너희들이 디모데가 가면 그를 잘 맞으라라고까지 권면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빌리뽀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지금 빌리뽀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될 조짐들이 보인다고 에바브로디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도들 안에 한 마음이 안 되고 자꾸 틈이 벌어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지금 빌리뽀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살펴보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성이 지금 교회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있어요. 빌리뽀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바울이 아예 두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면서까지 유오디아 순두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이 말은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구체적으로 빌리뽀 교회 안에 문제에 대하여 알려온 거죠.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 안 되고 지금 그 사람 두 사람을 중심으로 파가 갈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전 같지가 않아요. 서로 다툼이 잦아지고 있어요. 이것을 바울이 듣고 그리고 2장 전체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답변을 하는가 먼저 1절의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성령님의 교제하심을 너희가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게 1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거든 그러면 너희도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마땅한 거야. 그게 2절에서 4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러면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 성도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사람이라면 그러면 좀 까칠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는 저 사람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사람은 그 본성은 착해해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교제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극률과 자비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인데 사람과의 관계는 좀 서투르고 그리고 다툼이 잦아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위로와 극률과 자비가 있거든 그러면 반드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게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일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령님을 모신 자의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형제나 자매가 다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저희 두 딸이 티격태격 다투는 거거든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반대로 저희 두 딸이 네 살 터울인데 서로를 챙겨주고 그리고 돌보는 모습을 보면 그게 세상에서 가장 흐뭇해요. 그게 부모로서 그렇게 기쁩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인 부모로 지금 빌리포 성도들의 분열 소식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4절 말미에 그가 고백을 하기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들이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그 소식은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야. 이게 영적인 아비의 마음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나누면서 이 4절이 붙잡아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 나의 기쁨이 충만한다. 이것이 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같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우리 성도인 우리가 찬여된 우리가 서로서로를 돌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극류를 베풀면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히 기쁘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점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다 살고 마무리를 할 때 침대에 앉아서 아 오늘은 진짜 보람된 하루였어. 오늘은 후회가 없는 날이었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날이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람된 날이었어. 후회가 없는 날이었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맡겨진 업무를 탁월하게 감당하면 그러면 보람된 날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실컷 수다를 떨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 다 꺼내놓으면 그러면 후회가 없는 날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보람된 날이었어. 오늘은 후회가 없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낸 날이었다. 오늘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너무 행복해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보다 보람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잘 산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나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그 사람과 하나 되고 돌보고 존중하면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너무 분명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이가 있다면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마음이 하나 되기를 힘쓰는 날이 되어야 해요. 그동안 서먹서먹하고 냉랭하게 무관심하게 대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섬기고 돌봐야 해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가장 보람된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바올이 오늘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 예수님을 오늘 바라보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가장 더럽고 추한 내 마음에까지 와 계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이 5절에서 6절 초반의 이 선언이 학자들은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위대한 선언이라고 분류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가 되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요. 내 마음에 도저히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음란하고 쾌락을 즐기고 이기적이고 악한 생각들이 난무하는 게 내 마음인데 그런 내 마음에 가장 순결하시고 만앙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냐 말이에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결국에는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가장 더럽고 추악한 내 마음에 오시려고 내 마음에 오시려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요.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품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 나도 품으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가시같이 나에게 구는 사람이 뭐가 문제겠어요. 나와 성향이 좀 다르다고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오히려 이런 나를 품으신 주님 생각하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면 그러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일은 일도 아니죠. 그게 바울 사도의 권면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수시로 나에게 주님의 기쁘신 소원을 내 안에 두고 행하게 하세요. 그게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고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시비가 없고 원망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보세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악한 생각도 들고 마귀가 역사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저 문 밖을 나서면 세상의 가치관이 휘몰아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라고 사도바울은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빛의 자녀구나. 이게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둠의 일은 분명해요. 갈라서고 그리고 분열하고 서로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커녕 교만하고 이게 어둠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빛들의 자녀들은 어떤 이들이냐 하나가 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빛의 자녀의 일이에요. 이 일을 오늘 우리가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소 2장의 구조를 보면 특이한 것이 19절 이후로 두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은 디모데 그런데 보통 바울서신에 보면 그런 구체적인 사람의 이야기는 바울서신 제일 뒤편에 나오게 됩니다. 내가 디모데 보낼 테니 그를 잘 맞이해주라. 에바브로디도가 너희가 보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가 진짜 죽을 고생을 했다. 말 그대로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테니 그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너희도 위로를 받으라. 이게 빌립보소 2장 말미거든요. 구조가 좀 특이한 거예요. 보통 바울서신은 그런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울서신 전체 말미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2장 빌립보소 중간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하나가 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디모데를 소개할 때 저가 죽기까지 나와 함께한 자야. 그러니까 디모데가 증인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증인이에요. 바울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증인을 빨리 소개하고 싶어서 빌립보소 2장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중간에 껴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저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야.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수고하고 다른 이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그렇게 충성되게 헌신하는 에바브로디도야.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여 제가 디모데 되게 해주세요. 주여 제가 에바브로디도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번 명절이 참 특이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첫째는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시는데 그 요양병원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요양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가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이번 명절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격리 기간이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 죄송한 명절을 보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명절만큼 제 마음에 풍성한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었던 명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광주에 계신 장인 장모님을 뵌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이유로는 제가 10년이 넘도록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던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그게 저희 고모 그리고 또 작은 아버지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나서 아들인 제가 보기에는 저희 고모와 작은 아버지가 좀 야속하게 보였어요. 같은 형제인데 찾아오는 일도 적으시고 그리고 특별한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저희 작은 아버지와 고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 마음에 이상하게 성령님께서 작은 아버지와 고모를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두 분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시더라고요. 작은 아버지와 고모가 그럴 분이 아니신데 실은 사랑하고 계신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을 모르셨던 것뿐인데 나는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요. 그리고 두 분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두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 마음에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한 추억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와 고모가 가장 큰 조카인 저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장면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응어리졌던 게 풀어지고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두 분께 다 연락을 드렸어요. 드려서 조카로 그렇게 못한 게 그렇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용서를 구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이번 명절에 아직 찾아뵙는 일이 어렵지만 그러나 선물을 준비하여 그리고 문자로 편지를 써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저는 그렇게 한 걸음밖에 순종한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과 기쁨은요. 이유로 헤아릴 수 없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지 얼마나 큰 평안을 주시는지 꼭 제 삶에 중요한 매듭이 하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그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게 주의 마음이구나. 이게 주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품고 살면 하늘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이시는구나. 이게 제 마음에 이렇게 부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가장 잘 사는 방법이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한, 어려운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요. 주님의 마음은 너무 분명해요.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러한 증인으로 오늘 하루 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곤면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종의 형상을 가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실 정도로 나를 품으셨어요. 십자가의 달리심은 가장 더럽고 추한 내 마음에 오시기 위하심이세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대로 행하게 하소서 형제자매가 하나가 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대로 행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대로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주여 오늘 가장 보란된 하루였습니다. 오늘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일을 돌보고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낫게 어기고 아버지 하나님 화해하고 용서하고 품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발걸음을 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낫게 어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가장 더럽고 추악한 내 마음에까지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으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사회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여 주셔서 원망과 시비가 얻게 하는 온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 행하며 온 하루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냉랭한 이가 있다면 누굽니까? 여전히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누굽니까? 이 정도면 됐다고 하고 선을 굳는 자가 있다면 누굽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 일이라면 기도라도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원숨해졌던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며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묶임이 풀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알려주시고 드러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도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마음에 서먹서먹하고 냉랭한 관계에 있는 이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